커피 한 잔 드세요 노숙하면서 이거 못 마셔봐 시킨다 이런거 나 커피 가다 먹는거 못 받는거야 배 아 맞다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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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이 이제 더 더불어 시킨데 계속 노숙해서 될 일이니까 옆에 때는 에어컨 쐬러 가야지 옆에 나왔습니다 조금 더 들었네 오늘도 삼촌포에서 섬에 들어갖고 노숙생활 하는줄 알았더만 무태도 나오고 그러네 올해 세번째 한치 낚시 나갑니다 역시나 삼촌포에서 유금강호 이용해서 나갈거구요 고봉님도 왔으니까는 조금 더 손맛볼 정도로 잡혀줬으면 좋겠는데 오오오오오 됐어 오오오오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아 상실아 산에 있어야 될 사람이 바다에 있네 오늘 아 그래가 영아도 오늘 받으러 간 대적 그거 이당수 나오는거 어 그거 나온지가 언젠데 아 진짜 옛날사람이다 넷플릭스 아 진짜 옛날사람이네 이거 나온지가 언젠데 갑시다 갑시다 한치 잡으러 갑시다 야 오늘 며칠이고 오늘 4월 24일 어 올해 세번째 한치 출조 스피닝릴로 오므리체비로 하던지 아니면 여기 이카 메탈 해가지고 또 3단체비를 또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아직 시즌 초반이라 가지고 다른 패턴을 찾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힘들 것 같으니까 이렇게 3땡 비오디오 PCLK 시리프 이쯤이요 이렇게 달고 오늘도 한치락실을 해 보겠습니다 포인트에는 들어왔고 지금 풍작업을 하고 있어요 어 그리고 어 불도 이제 곧 들어올거구요 어 들어오는대로 바로 밥도 한그릇 먹고 시작해 볼게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상입니다 오늘 저렇게 채널을 주면서 드라이기 감사합니다 50마당 것 다하고 55마당 것 공연하시면 좋았습니다 조가를 위해서 한글권을 다루어 알겠습니다 조가신이니까 말려암으로 하는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낙지를 못해 주는게 아니고 초반에다 부터 주인이라고 하다보니까 자 까부다이블두고 계속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런거 드라이기 멘트? DJ 출신이잖아 아이 또 믿을라칸다 자 이제 낙지를 시작해 볼게요 시즌 초반이다 보니까 방금 좀 전에 선장님이 얘기했듯이 아마 50m 40m 위로는 뜨는 녀석들은 아마 보기 힘들거에요 열심히 한번 조아봅시다 스피닝 같은 경우는 합사가 10m 단위로 끊겨져 있습니다 따로 마킹해 오진 않았고 그래서 50m 에다가 라인을 하나 걸어놓고 이렇게 진행을 해볼께요 50m 까지 일단 먼저 내려야되네 이거를 50m 까지 일단 먼저 내려야되네 이거를 50m 까지 일단 먼저 내려야되네 이거를 마이크에게 1,000원 이걸로 마이크 30m 까지 됐어 왔다 왔다 왔어요 살짝 물고 있었는갑다 힘이 없는게 쪼갠한 한치인갑다 한치다 무게가 좀 없긴 했어요 한치는 한치지 그래도 지금 날씨가 꼽꼽한거 보니까 한치가 잡힐 것 같아요 약간 이제 고봉님이 이제 이런 데서 만나니까 잘 안 어울린다 저 또 노숙하고 있어야지 좀 잘 어울릴긴데 무늬라고? 무늬라고? 아닌데 무늬? 무늬? 아니다 무늬 저 있네 어? 어? 어 잠깐만 이거 무늬 잡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어 온다 온다 오다가 갔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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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마리네 무늬 두 마리 있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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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늬 잡았다 무늬 맞다 무늬 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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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åste mor잉가요 봐요 ですね 왜 이렇게 잡을게요? 대주도 맛있네 축하드립니다. 고구마네 고구마. 고구마네. 한 700g 나가겠다. 한 700g 나가겠어요. 무늬가 몇 마리 있는 것 같다. 먹고 옆에 한 치 왔다. 고구마네 한 치 왔다. 지금 한 치 잡아야 되는데 지금 저 무늬 쪽에 빠져가지고 지금 아이가 왔다. 왔어. 30m. 또 한 마리. 30m. 오늘 조금 위쪽으로 뜨네요. 노란 땡땡이. 뭐고 깔창 뜯길나. 체크가 갑자기 가벼워지노. 이 봐라 이 봐라 이 뭐 어디갔노. 추어가 어디갔노. 오징어. 오징어 같은데. 42여. 오징어 같은데. 너무 힘쓴다. 여기가 못 구매ство 있는 곳까지 카욜어. 이 봐라 이 봐라 이 봐라 이준가 왜 이렇게 사나가능. 여기가 그 봐라 이 봐라 이 봐라 이 봐라 이 봐라 이 봐라이 봐라 이 봐라 이 봐라 이 봐라 이 봐라 이 봐라 뭐고? 고? 삼취? 잠깐만 잠깐만 삼취가 이 컴퓨터를 전부 다 쌓은 게 빗는데 좋으셨네 야 삼취 때문에 이거 체비가 완전 개판이 돼 빗네 삼취 가져가 싶어 대가리 땁니다 아 저기 먼저 가져간다고 했어요 치는 친데 하필이면 삼취고 삼취판 사오 이틀아이가 방금 왔다 와 아찔아 아찔아아 어? 삼십 한 4호? 뭐 뭐고 이거? 가보신 건가 아니고 보... 아니 개판이고 참치가 잡히지도 않나 복 받으세요 집에 가라 하필은 오복이... 아 오복이네 이게 오복인가? 아 이쪽으로 오는데 이게 이야 이렇게 딱 오자마자 바로 딱 쳐야되네 어디 한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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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찌인데 이렇게 촉수 이렇게 걸려오니까 약간은... 이야... 촉수만 살짝 걸치는가봐 아 어 먹어 어우 씨 이틀 왔는데 자꾸 건들기만 건드네 오물이고 뭐고 나발이고 다 필요없네 물회 물회입니다 물회 물회 한그릇 하고 갈게요 맛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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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다 약속의 시간이다 으 bah 개ar 하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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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54 오 외래 무겁노 얘 또 요거는 33 놔두고 요거는 54 놔두거든 약속의 2시 확실하네 어 이제 자리 안 뜬다 이거 불빡이다 이제 어어어 고흥님 어디갔나 아 저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했더만은 고흥님이 지금 화장실 갔는데 지금 딱 앉아갖고 안 움직이라고 했더만은 아이 저 입질 보니까 또 움직여주네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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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잘 잡는다 하하하하 54호 54 2마리에요 이게 9마리가 10마리인가 모르겠네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하러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3시입니다 3시 이제 스스로 정리하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오늘은 뭐 많이는 못했어요 여섯개 일곱개 여덟개 아홉개 아까 그거 빠지면 안됐었는데 그리고 마지막 무료증원까지 10개 오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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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가 끝입니다 김밥을 불태웠는데 아 쉽진 않았어요 오늘 입질이 너무 야갔네요 그라마 타줬던 색상이라 하면은 또 노란색 흰색 위주로 조금 타줬습니다 생각보다 오모레체비에 뭐 그렇게 좋은 반응은 없었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기 평소 stal rodzaj 우리들은 뇨 Doug 이걸 잠시 outside John 감사합니다.